올해 경북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대구경북연구원은 2019 경제진단과 2010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대구는 2.1%, 경북은 0.9%로 전망했습니다. 이는 연구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 2.2%에 경북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. 대구경 연구원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대구는 1.9%, 경북은 마이너스 0.3%로 분석했다며 올해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